이 랜드서핑이라는 장르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반 스캡이라든지 롱보드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랜드서핑의 장점은 상상이에요 낭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도 바다에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보드를 타지만 서퍼가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상상이 추가가 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또 낭만도 있습니다 땅에서 타지만 바다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서핑, 연습용, 서핑하시는 분들만 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즐기는 레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파도를 타는 것 같이 타는 보드 해서 남녀노사 할 것 없이 운동도 엄청 됩니다 그래서 이걸 레포츠로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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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